근데 하다가 일은 벌려놓고 중단에 그냥 말아버리니까 그게 환장하는 거지. 땅도 여기 파고 여기 파고 그러면 물이 나와 안 나오잖아. 끝장을 봐야지 그런 성향이 부족하다는 거. 또 파고들은 사람은 파고들지만 대부분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잘 응용해서 나가시면 올해는 큰 대박들 나실 거예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청각만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2014년 하반기 닭띠 운세 준비를 해봤고요. 닭띠분들의 전체적인 하반기 운세 흐름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닭띠들이 좀 많이 힘든 해년이라고 볼 수가 있고 특히 이제 의류생분들 이제 학교에 시험에 막 지금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이 의류생분들이 올해 그래도 좀 발전은 많이 있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뭐 학교를 뭐 가는 사람이 있고. 또 근데 이 의류생분들은 그래도 공직생활. 남자는 군대에 가서 이제 못 받고 지금 직업군인으로 있으면 어떨까. 이제 몇몇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 나라에다가 녹밥을 먹는 사주들이 많고 있기 때문에 공직생활도 하고 또 뭐 직업군인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의류생분들이 그래도 자기네 포부는 커요. 포부는 크고 뭐를 하려고 하면은 지금 하는 것은 있는데. 약간 뒤가 흐린 면은 있지. 근데 그거를 이제 잘 참작해서 끝장을 보는 그런 성향을, 성품을 가졌으면 좋겠어. 그러면 분명히 할 수가 있고 성공할 수가 있다는 거. 올해 의류생분들 그래도 이 하반기 분들은 좋아요. 좋고 놀 때는 놀고 공부할 땐 공부하고 일할 땐 일하는 거지 뭐.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친구들을 잘 선택을 해야지 친구를 잘못 만나면은 힘들어지는 거고 그러니까는 충분히 친구들도 저기할 수가 있으니까 잘 친구 관리를 잘 해가지고서는 그래도 자기의 꿈을 꿈나무이기 때문에 꿈을 이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개의생분들 32살. 올해 이렇게 취업 문제로 좀 많이 마음이 갈등이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 개의생들이. 그러는데 자신 있게 내가 뭔가를 배워서 하고 싶으면 자격증을 따든 뭐를 따든 하세요. 하면은 승산이 있습니다. 하지도 않고 말로만 하지 말고 실행이 중요한 거거든. 실천이 중요한 거고. 근데 말로만 한다 한다 하고 언제까지 할 건데. 계획은 필요 없어. 계획만 짜면 뭐해. 실천을 해야지. 마음이 지금 끈질기지가 못하대는 거. 끈기만 가지면 성공할 수가 있는데 이 개의생분들이 지금 끈기가 없어요. 일은 잘 벌려놔. 수습이 안 돼. 그것만 지금 잘 정리를 해서 하면은 크게 성공들을 하지 않을까 개의생분들. 또 이제 신유생분들 44살. 올해는 뭐 내 영업을 한다고 해도 너무 섣풀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장사하시는 분들은. 잘못했다가는 괜히 내가 이 어만대로 들어갈 수가 있고 금전의 큰 손재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손재수를 막으려고 하면은 돌다리도 두둥겨 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괜찮은데 뭐 장사는 사업이나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또 다시 뭐 크게 확장을 하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뭐 가게를 내면 뭐 1호 좀 2호 좀 3호 좀 날러 가는 사람들 있을 것이고 있는 그대로 갖다 잘 유지만 하고 큰 욕심을 내지 않았으면 좋겠어 올해는. 욕심이 나를 화를 일으키는 거기 때문에 그것만 이제 잘 저기하고 그러면은 올해 하반기 운세는 좋아요. 영업하시는 분들 힘내셔서 이거는 참고로 본인들이 지켰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갖고서는 너무 크게 투자해갖고서는 힘들어서 하지 말고 남보기는 좋아보에도 빛좋은 개살구거든. 그러니까 그러지 않게끔 실속 있게 실속파로 살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제 기후생의 쉬운 원여서 올해 내 운이 들어온다. 올해는 나를 내가 대운이 들어온 해년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기후생 분들이 하반기는 너무 좋습니다. 좋다고 보면은 일이 순조롭게 풀려나간다는 거 여지껏 힘들어서 풀리지 않았던 것들이 한 매도 한 매도 풀려나가고 그래도 주변에서 도와주는 사람들 주변에 손길이 있어서 내가 더 수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기후생 분들 하반기 운세도 그렇고 내년에도 괜찮고 하니까 올해 운세를 놓치지 마시고 기왕이면 잘 끌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닭디분들 활기찬 한 해가 되시고요. 전전이 있어도 후진은 없습니다. 그만큼 끈기를 가지세요. 닭디분들 화이팅 힘내세요. 네 고생하셨습니다.